도와줘요! 캡틴 우주롱! 이겨라! 이겨라! 꼬마 캡틴 우주롱! 아차, 뭐 도와달라고 했었지? 근데 뭘 도와달라고 했었지? 아, 그거! 감기에 걸렸을 땐 왜 친구들과 놀면 안 되는지 그거 말이야? 아, 그건 말이야? 나중에 얘기해줄게 오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오늘은 꼬마 우주롱아 발씨름 대회 나가는 날이거든 이겨라! 이겨라! 꼬마 캡틴! 어, 잠깐만 우리 꼬마 우주롱아 발씨름 대회 준비하라고 어디 간 거지? 우주롱! 꼬마 우주롱!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알려주십시오 제 병명이 뭔지 제가 오늘 발씨름 대회 나가야 해서요 예? 뭐라고요? 발씨름 대회요? 거기는 절대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니, 왜죠? 꼬마 우주롱! 당신은 지금 머리띵 바이러스에 걸렸다고요 그래서 머리가 띵 하고 아픈 거고요? 아하 특히 머리띵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다른 친구들은 절대 만나지 말고 집에서 약을 먹으면서 푹 쉬도록 해요 아이, 그래도 오늘 발씨름들 그리고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그래야 다른 친구한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어? 어떡하지? 아니, 발씨름 대회 도개해야 하나? 에이! 꼬마 우주롱! 여기 있었구만! 너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야? 발씨름 대회 안 나갈 거야? 형님, 저 발씨름 대회 돈나갈 것 같습니다 에이! 아니, 뭐라고! 아니, 발씨름 대회 왜 못 나가? 너 혹시 발씨름 대회에서 질까봐 그래? 아니요, 형님 그런 게 아니고 지는 게 무서워? 그렇게 무섭냐고! 꼬마 우주롱 발씨름 대회 열심히 임한다면 이기고 지는 거는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 게다가 너의 이번 상대는 무색팔툭 단추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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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중 단추만요를 이기고 싶지 않나? 응? 이기고 싶지 않아? 형님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지? 이기고 싶지? 발씨름 대회 나갈 거지? 예, 형님 발씨름 대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 맛있어요 하하하하하하 série 네 저는 지금 딩동댕 팔씨름 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친구들이 모여있는데요 이겨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어때요 열기가 아주 뜨겁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힘센 돌이 우주로 대 무쇠팔뚝 단추만의 대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꼬마 우주로 힘내 이겨버려 꼬마 우주로가 이겼다 꼬마 우주로 최고 친구들아 정말 고맙다 다 너희들 덕분이야 어떡하지? 내 짐방울이 친구들에게 모두 튀어버렸잖아 이걸 어떡하지 어머머머머 어머머 꼬마 우주로 결국 팔씨름 대회 나간 겁니까? 머리띵 바이러스에 감염된 장난감 친구가 팔씨름 대회라뇨 머리띵 바이러스? 꼬마 우주로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머리띵 바이러스는 얘기를 안 했잖아 아니 그게요 형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이 자꾸 말을 막으셔가지고 친구들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고마워주 이런 수수강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킹수수TV의 킹수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머리띵 바이러스에 감염된 빙동댕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꼬마 우주로씨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구들아 죄송합니다 바이러스가 다 나을 때까지 집에만 있었어야 돼 정말 죄송합니다 꼬마 우주로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뭐 나는 다 나와도 친구들은 아직 아프니 나는 이제 누구랑 노나 꼬마 우주로 나랑 같이 놀면 되지 나는 하나도 안 아프고 아 왜 이러지 갑자기 머리가 띵 아프고 나도 머리띵 바이러스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실수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아프게 되지 아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미리 겁낼 필요는 없어 내가 지금 말할 예방 수칙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를 미리 막을 수가 있다고 첫째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닌다 둘째 손을 자주 씻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꼭 씻는다 셋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한다 자 이 세 가지 수칙만 잘 지킨다면 바이러스를 미리 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을 땐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서 집에만 있기로 약속 좋았어 우리 모두 안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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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약속해 안전하게 모두 약속해요 안전 안전 청소 반전 청소 반전 우주로 킹소스 킹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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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씨의 하늘에 모래먼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처럼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 꼭 집에 있으세요 아아 딩동씨 청소반장을 모집합니다 킁킁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한 딩동씨를 깨끗하게 청소할 친구 있나요 킁킁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딩동씨의 안전은 저 캡틴 우즈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즈로 멋있다렴 친구들을 위해 제가 딩동씨를 깨끗하게 청소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즈로 잘 부탁드립니다 킁킁 친구들 우즈로가 청소반장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보죠 노래를 만들어라 종이를 너무 많이 버렸다냥 누가 치워주겠지 뭐 쓰레기 버리고 어딜 도망가나 놀아라 깜짝이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어떡하나 놀아라 그리고 종이는 재활용할 수 있으니 막 버리지 말고 따로 모아야 해 그렇구나 앞으로는 제대로 정리해서 버릴게 미연 좋아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지 고마워 우즈로 청소반장 우즈로 믹서기가 오래돼서 고장났다로 어디에다가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로 딩동씨 사무소에 따로 버리는 곳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다가 버려줄게 역시 청소반장이다로 카페 바닥은 청소했나 카페 바닥은 청소했나 아니요 아직 그럼 내가 바닥 청소를 해주지 버릴 것들이 너무 많네 깨진 화분은 어떻게 하지 이지라 안녕 어 우즈로 안녕 저 플라스틱 화분들은 따로 모아야 하니까 내가 버려줄게 우와 청소반장 고마워 아 딩동씨를 청소하느라 정작 내 집 청소는 하나도 못했군 우즈로 우리 같애 딩동씨를 위해 고생이 많았군요 킁킁 아니 그런데 우즈로 집은 왜 이런거죠 아 그게 저런 딩동씨 청소하느라 너무 바빴군요 자 청소반장 우즈로를 위해 이번엔 우리가 다같이 청소를 도와줄까요 킁킁 네 좋아요 친구들 안녕 딩동댕 유치원을 재미있게 봤다면 홈페이지에 시청소감을 남겨줘 추첨을 통해서 딩동댕 선물세트를 보내줄게 오늘도 씩씩하게 또또리처럼 어제보다 더 즐겁게 만들이처럼 하하 호호 웃으면서 대구리처럼 멋진 하루 보내요 콩콩이처럼 모두 모두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